게리오빠가 결혼을 한 거를 제가 기사로 봤어요. 저희 모두 다 기사로 봤는데 좀 섭섭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빠 결혼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전화를 믿었으면 좋겠어요. 진짜요? 그냥 둘만 결혼했어요. 둘이서 결혼했어요. 하하시, 하하시, 게리의 형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해줬는데 답장이 안 왔어요. 나도 나도. 전화번호가 안 왔어요. 그리고 형이 워낙에 특이하신 분이고 아마 곧 있으면 연락이 올 거예요. 우린 이해합니다. 우리는 하나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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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